새벽 4시 반인데 사실 1시간 전부터 껴있어서 잠이 안와가지고 급하게 갈 곳이 있습니다. 사실 급하진 않아요. 배 다 덮었네 이거. 배 다 덮었어. 꼬맹이 왜 왔어. 일추룸 글러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로드레투스시. 레드로투스시입니다. 붉은 연꽃호수인데 연꽃이 아침 6시부터 12시? 그때까지만 폈다가 그 후로는 좀 진다고 해요. 그래서 천천히 오 일주일에 살아있다 살아있다. 헬로? 가방? 어디에 도착할 수 있나요? 보트? 티켓! 티켓? 아 바로 컨택에서 가는게 아니구나. 헬로? 내가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겠어. 티켓 1일부터? 1일부터? 1인분에 150 corona 어디에 다녀요? 헬로? 포토? 아 오케이 왜 찍어주시는걸? 요거 타고 가나보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이렇게 조금만 나오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조용해서 너무 추워 아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나 연꽃밭 한가운데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거 처음 본거 막 진짜 엄청 멋지다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거 처음 봐가지고 진짜 신기하긴 해요 여자분들이 오늘 진짜 좋아할거 같아요 여기서 한동안 좀 머물다가 가나봐요 여기서 한동안 좀 머물다가 가나봐요 너무 멋있다 뱀 와 이렇게 멋있는데 잘 못들었네 이거 뱀 동상? 함부로 들어가면 안되데 스네이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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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없나보네 뱀 박태나 뱀 박태나고 없는가 아이가 뱀 위상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여기 뭐 뱀이랑 관련된 그런게 있나봐 궁금하다 뭔지 탑하는 배가 나아을이 어..없는 것 같긴가 아이가 아아 아아 아직 춥네 아직 추워 으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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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아아 아아 아 유익했다 진짜 투어 아주 퍼펙트 이게 뭐야 반찬 신부 비비 근데 저걸 팔려네 그치? 그치? 야 근데 진짜 정성스럽다 미국에서는 왓츠워네임 한 다음에 이름쓰고 그 CD 한장 팔아먹으려고 난리지기는데 여기는 저렇게 정성스럽게 해놓고도 안산다니까 바로 포기하네 장기여행만 아니었으면 샀을 것 같은데 진짜 아 너무 짐이라 사드리고 싶다 저사람을 준비해서 너무 정성이 대단해가지고 헬로우 몇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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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약간 생긴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테오아이스처럼 생겼는데 맛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좀 티향이 강했으면 이거는 약간 좀 단맛이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입맛에서는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산쪽이 약간 음식으로 유명하니까 조금 더 조금 달라요 느낌이 헬로우 유만 이시스템 솜 땀에 솜 땀에 솜 땀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솜 땀? 예 사실 제가 솜 땀을 안좋아합니다 솜 땀을 제가 딱 한번 먹어봤는데 다 버렸어요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맛있는 데서 먹으면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일산지방이 음식을 잘하지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솜 땀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시도해보고 이번에도 맛이 없다? 그러면 솜 땀에 진짜 나를 안맞네요 진짜 음식을 안가리는 편인데 와 솜 땀은 진짜 안맞더라고요 자 이게 도전입니다 솜 땀도 종류간 수십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라임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또 통도 있고 하다보니까 새콤하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오케이 이쪽 편으로 넘으면 또 야시장 향기가 더 있습니다 좀 전에 갔던 데가 약간 투박한 느낌이면 여기는 조금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? 이거 이제 카오팟꿍이라고 다들 아시다시피 꿈이 세우니까 새우고픈 바뀌여 확실히 우린턴이는 음식이 싸요 뭔가 좀 비싼 것 같다 양이 별개만 아니 보통 야식장에 토끼리가 있나? 개 커, 개 귀엽다 잘 먹네 아니 마지막에 남자가 준거는 계속 안 먹고 있더라고 배부른가봐 괜찮은데? 얼마? 100만원? 잠시만, 잠시만 잠시만, 잠시만 얼마야? 100만원? 50만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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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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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고 싶나 봐 오케이 먹고 싶나 봐 먹고 싶나 봐 50만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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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살려고 했는데 코끼리가 자꾸 손을 코를 속 아무튼 계속 먹을 거 달라고 뻗어가지고 살 수 밖에 없었어요 호구 아닙니다 살 수 밖에 없었어요 코끼리가 너무 배고파하는 거 같아서 야 이거 와 이거 똥냄새 엄청나네 큰일났다 이거 아 똥냄새 아 똥냄새 아 똥냄새 큰일났다 이거 아 똥냄새 이빨이란다 이거 야 큰일났다 이거 아 똥냄새 음